Q 하나 둘 셋을 누가 해요?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즈팝 밴드 클래식 도미넌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 말 들어갔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행 콘서트라는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공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12월 6일 목요일 7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됩니다 장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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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음악 창작소 창공홀에서 합니다 오시는 방법은 대구 명덕역에서 쭉쭉쭉 오시면 됩니다 티켓 구매 방법은 시작 여기 아닌데 여기 하하하하하 가격은? 현장 현장 구매할 시에는 2만원이고 사전 예매할 시에는 5천원이 할인되니까 꼭 사전 예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 오 한방에 저희 첫 콘서트에 멋진 곡들을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보실까요? 3 5 4 5 5 5 5 5 5 6 7 멋진 곡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당일날 뵀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! 자, 카메라 보고 한 마디 해라 빨리. 어? 한 마디 해라. 밑으로. 밑으로 빨리 내려와서. 무슨 한 마디? 꼭 보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 꼭 보러 오세요. 제발요. 12월 6일. 오, 12월 6일. 12월 6일. 커밍순 이래봐. 커밍순. 11월 7일. 감사합니다.